국내외 소식 좀 알아볼까요? 세상에 이 가족 사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배우 최수종 씨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진 한 번 보실 텐데요. 이거 누구 같으세요? 오른쪽에 저 여자분. 하이라 씨 아니에요? 하이라 씨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이라 씨의 딸 최윤서양이라고 합니다. 대박 사건! 네, 지금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윤서양이고 뒤에 있는 분이 하이라 씨인데요. 정말 부모빵이죠. 24살이고 최근에 대학 졸업했다고 하는데 엄마랑 똑같이 생겨서요. 누리꾼들이 하이라가 하이라 낳았다. 엄마 유전자 100% 몰빵딸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진짜 미모 유전자가 있는가 봐요. 하재근 평론한 대박 사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를 많이 닮았기도 했고 아버지도 엄마, 아빠의 종호 유전자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최수홍 씨가 평소 애처가로 소문이 많이 났는데 그렇죠. 아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말 지극히 아낀다고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보호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최수홍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딸이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귀가 시간이 9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면서 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도 신경 써주세요 하는데 딸의 그 말을 듣고 울컥하더라. 라고 최수홍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요. 꼭 나쁘게만 볼 게 그만큼 딸을 애지중지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어쨌든 화목한 가정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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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